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니가 나가 나 좀 내보내줘요 내보내줘요 막 해봐 나도 내보내줘요 내보내줘요 나 좀 내보내줘요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어 나도 그러면 목순아 너 변신하면 되잖아 어떡해 우리 퍼퍼스는 원래 변신 능력이 있다고 변신 이건 아까 그걸로 갖고 와야지 똑같은 애로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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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변신해서 바깥으로 나왔어 자유롭게 나는 여행할거야 인형으로 변신 가능하다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퍼퍼스야 퍼퍼스야 그러니까 인형으로 변신하면 우린 3단 변신이 가능해 잠깐만 변신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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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이 가능해 이렇게 크기가 뚱 커질 수도 있고 대단하지 이렇게 크다고 넌 정말 크구나 그래서 큰 물고기나 상어를 만났을 때는 변신을 할 수가 있지 와 그리고 우리는 매직 파워가 있다고 매직 파워 변신 변신 와 와 와 이거는 마법을 쓸 때 어 가능한 거야 마법은 다음에 정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알려줄게 오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 좋아 매직 매직 커져라 뿅 하면 이렇게 커질 수 있어 그리고 대단한 매직이야 어 슈퍼 파워 하면은 이게 매직으로 변신 가능해 매직 그러면 얘처럼 매직은 커질 수 없는 건가 아니야 가능해 진짜 가능해 와 근데 너 진짜 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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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단한데 커져라 오 이게 뭐야 흔들렸어 우와 나는 매직의 왕 버전이라고 이건 매직 슈퍼 파워 그레이트 자이언트네 매직 슈퍼 파워라고 오 진짜 궁금하다 근데 무슨 능력이 있는지 왜 안 가르쳐줘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다음 편에 가르쳐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예 좋아요 좋아요 와